염승환의 시크릿 조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노트 살펴보고 여기에서 아이디어 가득 얻어가 보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투자 노트 보기 전에 개인 분들이 어떤 종목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사 모으셨을지 리스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정리했거든요. 한번 만나보시죠. 주간 개인 순매수 톱10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NC소프트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KCC 그리고 삼성 LTI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른 업종에서 지금 나온 순매수 톱10 종목들 확인하고 계신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여미사님 여러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세 종목 정도 보죠.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에 관해서 코멘트 주실까요? 첫 번째는 NC소프트. 게임주들이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특히 크래프톤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다 미스가 나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NC소프트도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하반기 신작 모멘텀 기대감은 충분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실적 특히 인건비라든가 마케팅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더라고요. 이 부분이 사실 NC소프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임회사들 지금 인건비가 다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좀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이번 4분기 실적은 좀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당분간은 모멘텀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작 게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신작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3분기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3분기는 기대해볼 만한 게 이번에 그래도 실적 발표에서 좀 고무적이었던 거는 지난해에 나왔던 리니지 W가 1매출이 60억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 이상이거든요. 엄청난 성과인데 문제는 리니지 W는 잘 나오는데 기존 게임이 확 감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아쉬웠던 건데 근데 3분기에 리니지 W가 북미 지역에 새롭게 출시가 되는데 그건 NFT 형식으로 나가게 된대요. 그래서 작년에 위메이드가 NFT 게임으로 상당한 주가 상승을 일으켰던 것처럼 NC소프트도 이제 그 후속 타자로 그 NFT 게임을 드디어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결국 그 출시 일정이 좀 이제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또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봄까지는 더딘 움직임은 좀 예상이 되지만 하반기에는 뭐 게임이라는 게 항상 기대감이 또 있어요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50만 원 깨진 자리에서 매도가 아니라 좀 보유로 하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해보자 라는 말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섰을 텐데 NC소프트에 대해서 코멘트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 어떤 종목 이사님 추가로 볼까요? 저는 이제 KCC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실리콘 사업부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어쨌든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고 1월 달에 남들 빠지는데 KCC는 1월에만 20%가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높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실리콘 사업부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당일엔 두 자리 때 하락폭이 나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들 좀 충격을 받으셨죠. 아니 실리콘이 좋다고 해서 좀 들고 있었는데 이게 반대로 실리콘이 좀 안 좋아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증권과 평가는 좀 이례성 비용이 좀 많이 잡힌 거라고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보통 5월에 발표되거든요. 5월 초에. 그때 나오는 실적에서 실리콘 사업부 실적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아 이게 계속될 이슈구나. 아니다. 이례성이구나. 그럼 이례성이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되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똑같아요. 좀 시간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따라서 팔 필요는 없겠지만 핵심 사업부인 실리콘 사업부의 실적 호전을 다시 확인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분간 좀 보유 관점에서만 좀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많이 멀어진 자리이긴 하지만 보유자분들을 위해서만 기다리자라는 조언 주실 분 신규 접근은 아직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 거죠? 알겠습니다. KCC에 관해서 정리해드렸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체크할까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월 28일 1개월 보호의 수가 좀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솔루션도 사실 좀 지금 시총이 100조 원 좀 넘잖아요. 그래서 절대 싼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1조 원 버는 회사가 100조 정도의 거래가 된다는 퍼가 100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CATL은 시총이 200조가 넘어요. 그거 비하면 또 싸보이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또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야 되잖아요. 지수 편입이 되니까 그 두 가지 때문인데 다만 연기금의 어떤 지수 편입 물량은 거의 다 들어온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상장하고 나서 바로 연기금이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계속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물량은 좀 끝난 것 같고 두 번째가 외국인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MSCI 이번에 지수 2월 14일에 편입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전후 모멘텀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하셨을 텐데 움직임이 없어서 수급적으로 이렇게 큰 혜택을 받는 것은 끝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살짝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월 14일 날 외국인 수급은 끝났고요. 이벤트가 마지막 남은 게 3월 10일 날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물량이 좀 되겠지만 기존 물량보다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유통주식수 비중대로 들어가요. 코스피 200은 100조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조 중에 10% 유통 물량 10%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코스피 전체 중에 0.5%밖에 안 돼요. 사실 그게 많은 금액은 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수급 이벤트는 끝났고 오히려 악재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월 보호해수 물량이 2월 28일 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가 또 한번 눌리겠죠. 그래서 지금 펀드멘터를보다는 수급으로 움직이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좀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서히 비중을 줄여가자라는 전략을 LG에너지솔루션에 관해서 주셨습니다. 이사님께서 비중 축소 의견은 쉽게 주시는 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비중 축소 의견을 이번에는 주셨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종목에 대한 의견을 끝으로 시크릿 노트 발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크릿 픽입니다. 저평가 실적주 다크호스는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믿을 구석은 펀드멘털 그중에서 실적을 잡아야 된다. 이게 기본이다라는 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저평가된 매력이 담긴 종목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에 그냥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요즘 시장이 원하는 건 숫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숫자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서 한 3개의 기업 정도 말씀드리고 다 좀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프로텍이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이 회사가 디스펜서 장비라고 있어요. 디스펜서 장비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생맥주집 가면 이렇게 맥주 이렇게 딱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런 분사기 같은 거죠. 그런 장비인데 노즐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레진이나 에폭시 용액 같은 걸 뿌려주는 건데 반도체 장비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반도체 공정에도 이런 것들을 좀 뿌려줘야 되거든요. 이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채워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만드는 장비 중에 하나가 프로텍이 만드는 장비고 또 거기다가 이게 반도체가 열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방열 패드를 좀 붙이면 좋은데 이 회사가 새로 만든 게 히트 슬러그라는 그러니까 그 디스펜서 장비에다가 방열 패드를 붙여버렸어요. 굉장히 이제 좀 효율적이겠죠. 사실. 그래서 이걸 좀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번 4분기 실제 영업이익도 21.6%나 증가했고 숫자 좋고 어쨌든 지금 성장 스토리도 좋고 그런데 PER이 7배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또 저평가된 기업이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설주인데 요새 건설주는 부진하지만 IS동서라고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이제 부산에 용호동 W 분양해가지고 주가가 10배 갔었어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그리고 좀 붙임을 겪고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219%나 급증을 했고요. 그 이유가 이번에 동대구 쪽에 있는 에일린의 뜰이라는 아파트 이게 3천억 분양 매출이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졌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매력이 없는데 올해 고향, 덕은지구 같은 주요 4개 지역에 이 회사는 자체 사업을 많이 해요.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워요. 마진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분양이 좀 올해 물량이 잡히게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진출했습니다. 자회사 투자를 해가지고 인선 ENT도 또 투자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폐배터리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성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PER은 여전히 7배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어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반도체 장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PSK. 오늘 좀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되게 잘 나왔어요. 2021년 영업이익이 214%나 급증을 할 정도로 작년 전체 실적이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나왔고 특히 글로벌 반도체 장비가 지금 워낙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 회사가 지금 만드는 장비 PR 스트립 장비인데 그 강강액이라고요. 그 액을 없애주는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 점유율 1등 회사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PER 7배로 굉장히 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PSK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천주도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상황이 너무 변동이 크다 보니까 좀 짧게만 마지막 질문 이사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악자에도 좀 회복력을 배우는 우리 증시 상황인데 일단 어떻게 중심을 잡으면 좋을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조언해 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시장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어떤 루머나 이런 거에 엄청 휘둘리더라고요. 아까도 순간 엄청나게 빠졌던데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전쟁 생각하면 투자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쟁 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러시아가 이미 좀 발을 뺐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주목할 건 어쨌든 기업인 것 같아요. 아까도 실적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업을 사고 어떤 기업을 팔까 그 고민만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회사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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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